저 멀리 동해바람 외로운 소원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날 보려 바람 맞으니 똑똑한 말 잘 찾느냐 금방산 밝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거랑산 밝은 물은 동해나는데 우리의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우리의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들은 평화올레는 이곳 제주올레 6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내적으로는 저희 협의회와 자매협의회인 강원도 고성군에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 끝 독도를 거쳐서 우리 백두산 천지에서까지 저희가 평화올레를 길트리 행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평화올레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뜻을 잡고자 이 평화올레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19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평화올레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올레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평화올레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평화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한글자막 by 한효정